본 영상은 비디오 몬스터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야 너 아형의 핑크 블랙 나온 거 봤냐? 아니 봐봐 못 봤어? 볼살이 있어 보이려고 중요한 촬영 전에는 라면을 먹어서 좀 붓게 해. 완전 반대야 나랑 종 반대야. 나는 완전 잘 붓고 지슈 누나 진짜 귀여워. 일부러 라면 먹는데 볼 통통하게 보이려고. 헤헤. 오 채니 누나다. 나 지슈 누나 사진 많아. 나도 채니 누나 사진 많은데 이걸로 우리 굿즈 만들까? 어떡해. 막 필통 만들던데. 종이로 해서 사진 붙이고. 오 그런 다음에 연필 넣으면 필통이지. 헤헤. 그렇지. 자 지금부터 핑크 블랙 굿즈 필통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야 너 지금 오비키 누나 따라하냐? 응. 누나가 이렇게 하던데. 그래. 처음에 뭐 하면 되는데. 일단 색종이로 상자 접기를 해. 색종이로. 필통을 만든다고? 어 상자 접기를 해. 자 이렇게 상자를 접었지? 이게 무슨 필통이야. 아 연필도 안 들어가겠다. 왜 지우개랑 이거 연필깎기 들어가. 그래. 필통이라고 치고. 지슈 누나 굿즈라며. 그렇지. 지슈 누나 사진 뽑아왔어? 어. 여기. 아 뭐야. 컬러로 뽑아온 게 아니야? 우리 집에 컬러 프린트기 없어. 흑백 사진 밖에 안 뽑혀. 아 그래 알겠어. 그럼 이 사진은 오려서. 여기에 붙이면 완성. 야 사진이 너무 커서 삐져나오잖아. 아 망했어. 맞아. 굿즈 만들기 진짜 어렵다. 형 뭐하냐? 어 반장이 형이다. 어 너네 뭐하냐? 아 오리온이 굿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. 망했어. 굿즈는 나중에 용돈 모으면서. 아 그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덮지도 못한다는 말인가. 아니지 아니지. 돈 없어도 다 할 수 있지. 뭐 어떻게? 형이 만든 거 보여줄까? 형이 만든 거야. 봐봐. 형이 만든 거야. 봐봐. 우와 오비키걸이다 우와 오비키걸 인기걸그룹 봤지? 이렇게 하는 거야 형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? 비디오 몬스터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오 잠깐만 잠깐만 다운로드했으면 회원 가입해 형 이거 돋네? 이거 무료야 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다 했지? 그럼 동영상 만들기에서 템플릿 골라 여기서 편집 눌러서 사진 넣으면 바로 만들어줘 오 형 이거 몇 번만 공짜고 나중에 돈 내고 이런 거 아니야? 아니야 계속 공짜야 오 진짜? 이게 진짜 가신비 좋은 덕질 플랫폼이지 여기 템플릿도 되게 많아가지고 선택의 폭이 넓다고 굿즈 같은 분들은 나중에 돈 나와서 사도록 하고 일단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먼저 함으로써 형 나 다 만들었어 벌써? 어 보자 어떻게 했는지 오 좀 한다 나 금손 된 것 같아 엄청 빨래 잘 만들었네 신기하다 그냥 사진만 넣었는데 나도 다 만들었어 그게 다 만들었네 사진만 좀 넣었는데 이게 되네 봐봐 오 진짜 잘 만들었다 어우 청출 어람이고 뿌듯하다 정말 쉬운데? 너 지슈 누나한테 연락 왔냐? 아직 못 봤나 봐 바쁘잖아 하긴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지 바쁘잖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태그했지 너 채니 누나 태그했는데 내 영상 봤으려나 나도 지슈 누나 태그했는데 내 영상 봤으면 좋겠다 저기 뭐야 어? 뭐가? 핑크블랙이다 캬 어? 핑크블랙? 지슈 누나 지슈 누나 저 영상 보낸 오리온이에요 제 영상 봤어요? 어? 봤대 봤대 내 영상 봤대 손 이렇게 했어 그게 봤다는 말이야? 아 너도 물어봐 채니 누나한테 네 영상 봤는지 아 제니 누나 제니 누나 얘 제 친구 6학년인데요 얘가 만든 영상도 봤어요? 어 봤대 봤대 우와 손 하트 이렇게 했어 어 6학년 너 대박이다 소원 성취했어 소원 성취했어 난 소원 성취했어 나도 오늘 소원 성취했어 아 진짜 좋아 꿈만 같다 진짜 오늘 우리 온 다 썼다 너 또 만들었냐? 만드는 중 와 나도 계속 또 만들어서 또 올려야지 나도 돈 없이도 적질하기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지저귀한 게가 우리 가리지